그래서 위치를 보고 우리가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복통 중에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기내과 송태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기내과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 복통에 대해서 달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복통의 위치를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장기를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커다랗게 간이 있고 최장이랑 담도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는 빠졌는데 배꼽 주변으로 소장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고 우리가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 윗배 우상복부에는 간이 있고 담도가 있고 담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불편하면 이런 장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선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명치 부위, 식도, 위, 심장도 이 부위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의 위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최장도 초기에는 이 부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상복부 보시면 이 부위는 비장과 위, 최장이 있고 사실은 이 부위가 제일 통증을 덜 느끼시는 부위 중에 하나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은 근육통이거나 실제로는 이런 소화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배꼽 주변을 보시면 배꼽 주변에는 최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명치 부위, 또 배꼽 주변 이 부위가 아플 수 있고요. 최장의 꼬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이쪽 왼쪽 부위가 조금 더 아플 수 있고 우리가 소장이 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소장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배꼽 주변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측 하부, 우 하복부에 보시면 여기에는 충수돌기, 아까 말씀드린 급성 충수돌기염이 이 부위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대장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대장과 소장이 만나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대장, 여자분들은 부인과 질환, 이쪽 부위에 난소, 그 다음에 가운데 자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역시 비슷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좌, 하복부죠. 왼쪽 아랫배 보시면 이쪽은 대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S상결장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이쪽에 있고 대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인과 질환이 있을 때 이쪽에도 난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쪽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하복부 쪽에 보시면 직장, 이 부위는 이제 직장, 우리가 대장의 맨 끝부분인 직장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또 부인과 질환, 또 자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이 부위에 바로 방광이 있습니다. 방광이 있고 또 여러가지 비뇨기 질환이 있으면 주로 이 아랫배, 가운데 쪽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비뇨기과 질환, 요로결석이라든지 다른 요로협착 이런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 중에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인데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한 염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성 장염인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급성, 세균성,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 혈변이 동반되는 경우, 직장, 대장의 끝부분에 종양이 있으면 사실 피가 나오면서 혈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양성, 대장염 같은 질환이 있으면 또 혈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이 있으면 꼭 병원을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혈변과 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증상은 조금 다릅니다. 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치질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체중 감소가 동반된 경우, 우리가 의미 있는 체중 감소다라고 하면 5%를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70kg인 분이 5%, 그러니까 3.5kg 이상 체중이 빠지면 병적으로 체중 감소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황달이 동반된 경우, 역시 이런 경우에는 담석이라든지 종양을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노란 것은 잘 구분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눈에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제일 우리가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 중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복부 전반에 걸쳐서 생겼다. 이러면 어디 천공이 돼서 급성 복막염이 생기지 않았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공이 되면서 위액, 담즙 이런 액체가 복부 전체로 흘러가서 또 복부 전체의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막은 굉장히 예민해서 통증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복부 전반에 걸쳐 생기면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고 그러면 천공 등의 합병증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